지금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코인에 다들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항상 돈은 이 긍정주의자가 벌게 되거든요. 관심 갖고 볼 만한 코인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 더 추가해 이 세계는 그냥 올해 3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정길님은 그런 매크로 지표는 딱히 안 보시고 딱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개를 주로 중점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참고합니다. 돈이 억단이 이상 들어갔는데 단순히 이런 것만 보고 투자를 하기엔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지표입니다. 유동성이 코인 가격엔 가장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 같은 게 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면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기대 이하면 많이 빠지고 이런 게 생기지만 비트코인은 딱히 실적이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성은 사실 미국의 정책들이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금리라든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풀기라든가 이런 게 가장 많이 작용을 하는데 유동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자주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저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 금리 더 인상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장기 보유 물량으로 생각하는 비트코인 세 개를 빼고는 전량 담에도 할 거예요. 그것보다 무서운 일이 없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유동성을 줄일 거야. 테이퍼링 할 거야. 금리 올릴 거야. 이게 가장 무서운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금리를 9월에 인하를 하니마니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저희가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혹시 그렇다면 기준 금리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같은 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약간 희망회로 버전과 절망편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긴 한데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걸로 페드워치 봐도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9월에 금리 인하 시작할 가능성을 한 90% 보고 있습니다. 거의 된다는 이야기죠. 4월이 청문회 나와서 연설한 걸 봐도 답변한 걸 봐도 9월에 아예 금리 인하 이제 하고 싶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하지만 7월에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거는 뭐 솔직히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할 가능성이 빵은 아니죠. 빵은 아니죠. 뭐 한 1, 20%는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9월에 금리 인하가 실제로 된다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왜 할까? 이게 경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좀 망가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딘가 모르게 좀 안 좋은 거죠. 사실 미국은 지금 뭐 크게 안 좋지는 않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하니까 만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9월에 인하를 한다고 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자기 급락이 한두 번 나올 수는 있겠죠. 1, 20% 정도 급락은 그건 뭐 비트코인 투자해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그건 원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무튼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점진적인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9월에 있고 11월이나 아니면 12월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다들 좀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첫 금리 인하거든요. 그동안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만 하고 있지 금리를 낮춘다? 이거는 뭐 한 4, 5년 만에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좀 대단한 사건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단순 금리 인하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경제가 망가지냐 안 망가지냐 이 부분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개 투자자가 그런 걸 다 어차피 예측을 할 수는 없고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다 희망해로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릴 뿐인 거고 지난 사이클, 지지난 사이클에 반감기 지나서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오를 거야. 저는 이런 편안한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돈은 이 긍정주의자가 벌게 되거든요. 지금 시중에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코인에 다들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블록미디어나 저처럼 성정길 채널이나 이런 데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관심이 그나마 좀 있으신 거지 요즘에 시장이 매우 냉각이 많이 돼 있어요. 그거를 단순히 알려주는 지표가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보시면 지금 1%도 안 돼요. 정말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3월에만 해도 김치 프리미엄이 10%는 쉽게 갔고 많이 올라왔다면 16%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지금은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이네요. 너무 좋죠. 이게 한국인들이 특히나 비트코인에 관심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채굴자들이 피 흘리고 있을 때 121선 위로 지금 안착을 했거든요. 5일 전인가 돌파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지표가 지금 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까 계좌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사고 있잖아요. 지금은 사도 괜찮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다고 저 탁하면 뭐 하겠어요. 본인이 손해를 보는데 잘 생각해서 여유자금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투자하기에 저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이나 이슈도 있고 지금보다 매수하기 좋은 때가 살면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말고도 혹시 좀 주목하고 계신 비트코인 가격 결정 요인? 이런 게 또 따로 있으실까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고 있는 지표는 정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채굴자 항복 이후에 나오는 사이클이죠. 반감기 이후 사이클에서 상승하는 그걸 제일 크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마무리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시세를 봐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린 해시리본을 봐도 그렇고 이제는 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야 3개월 지금 7월이니까 빠르면 1개월 길어야 한 3개월쯤 후면은 점진적인 상승을 하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점 돌파 테더 기준으로는 7만 3천 달러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한 1억 5백만 원 돌파하는 게 그래도 뭐 9월, 10월 내에는 가을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약간 알트코인 얘기를 살짝 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거의 9대 1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알트코인 알트코인을 볼 때도 투자 원칙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알트는 일단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하시되 또 좀 심심하다 뭔가 익사이팅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신다면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을 9대 0.9대 0.1 얘는 알트코인 이 정도만 1% 정도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한 90% 투자하시고 이더리움 9% 기타 알트코인 한 1% 이 정도로 투자하면 수익성도 괜찮고 재미도 있고 1%지만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안정적이고 코인 투자에 정석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알트코인 사실 좋은 거 많아요 저도 비트코인보다는 그동안 지난 장에서는 솔라나나 루나나 이런 알트코인으로 사실 좀 수익이 컸지 비트코인은 수익이 크진 않았거든요 알트코인 욕심이 저도 나기는 하는데 지금 알트코인 매수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말리고 싶어요 물론 수익성은 좋을 수 있겠죠 본인이 잘 골라서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성이 되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알트장이 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트장이 언제 오냐 알트장은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뚫을 때 그때 이후에 저는 찐 알트장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3월달에는 4천 달러 넘긴 했지만 다시 조정 받으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 최고점 2021년 최고점은 4,868달러거든요 이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투자하면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제 개인 기대감으로는 올해 중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건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좀 기다리면서 알트코인은 정말 완전 박살날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알트가 아 이런 게 박살나는 거구나 저도 사실 3월달부터 불장이 오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 월드코인을 담으셨나요? 아니요 뭐 좀 산 게 있는데 네 이게 월드코인이라는 샘 누구죠? 샘 알트먼? 오픈 AI 뭐 채팅을 만든 CEO죠 샘 알트먼이 투자한 뭐 이렇게 코인이라고 해서 어 그래? 그러면 AI가 묻었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최고점이 한 12달러 정도 됐거든요 제가 좀 빠지길래 평단이 한 9.5달러 정도 되거든요 요쯤 와가지고 어 좋은 가격이네 해서 매수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 이후로 미친듯이 빠지고 있죠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고 너무 섣불리 들어가면 어 이렇게 월드코인 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종목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 이야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저는 매우 소량만 어 비중을 뭐 한 1, 2% 수준의 되게 소량만 담고 있어서 행동을 보라고 했잖아요 행동을 제가 사는 거는 비트코인만 사고 있는데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고 해서 또 이런 거 뭐 쪼르르 이거 사지 마시고 사는 건 비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혹시나 뭐 이더리움이 최고점 넘어갔을 때 한 5,000달러 이더리움이 5,000달러 됐다 그때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코인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기는 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 더 추가해봐라 하면 솔라나 이 3개는 그냥 올해 3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 3개는 앞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1년간은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은 몇 년 동안 10년이든 20년이든 장기 보유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내년 중에는 좀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더리움은 내년 초쯤에 전량을 매도할 계획이에요 이 3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코인들을 또 알려달라 하시면 구글에다가 코인 마켓캡이라고 검색을 하면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모든 코인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그냥 달러 같은 거니까 투자하기에 좀 애매하니까 여기에서 헤더와 USDC 얘네들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1달러예요 우리가 계속 1달러인데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얘네들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BNB는 거래소 코인이거든요 바이낸스 코인인데 얘도 나쁜 코인은 아닌데 저는 투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3대장 투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리플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좀 나이 든 녀석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리플 나이 들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도지코인 나이 들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카르다노, 트론 나이 든 코인이라서 얘네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 톤코인 정도 남죠 10위권 내에서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톤코인 이 정도를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는 한 5년 계획으로 코인 투자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2025년 중에 최고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좀 하락이 쭉 나올 것 같고 한 26년 말쯤 되면 저점 근처인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도의 문제이지 안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10%만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비트코인도 한 마이너스 50% 정도는 맞을 것 같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60, 70%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나나 톤코인 얘네들은 좀 얘네들보다 확실히 좀 인지도나 여러 가지를 좀 약하잖아요 안정성 면에서 솔라나나 톤코인은 많이 떨어지면 한 마이너스 90%까지도 맞을 수 있지 않나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이때 좀 매수를 좀 과감하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 전략인데 10위권 넘는 코인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 있는 코인이 많진 않은데 제가 투자하고 있진 않은데 온도코인 정도면 그래도 좀 힘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네 잠깐만요 61위 61위에 있네요 이 정도면 얘가 힘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모멘텀이 좋은 알트코인이 좋거든요 잘 못 오르고 있는 알트코인은 좀 별론 것 같아서 그동안에 좀 온도코인의 행보가 좀 괜찮았거든요 0.08에서 1달러 넘게 올랐으니까 1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얘는 좀 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기타 밈코인들도 뭐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밈코인은 무서워서 투자를 못하겠거든요 오늘 제 방송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상당히 쫄봅니다 너무 쫄봐라서 과감하게 100배 오를 코인에 막 투자하고 이런 거는 사실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100배 오를 코인을 분명히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1년 동안 100배 오를 코인을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10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90% 맞는 거를 그건 너무 무넙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걸 투자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10위권 이내에 노인네 코인들 제외하고 그런데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큰 수익을 얻고 싶으면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톰코인 뭐 이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싶다면 크립토 윈터가 끝나갈 때쯤 그게 언젠지 지금은 아직은 모르죠 대충 한 26년 가을이나 겨울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려면 내년 중에 엑시트를 일부 해야겠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알트는 25년에 저는 전량 다 매도할 생각입니다 알트 얼마 많지는 않아요 이더리움이 그중에 또 대부분이고 하지만 어찌됐든 25년에 알트코인을 저는 다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어쨌든 일단 시가총액이 좀 높은 것 위주로 보고 계시고 비중을 굉장히 적게 네 맞습니다 대부분 비트고 진짜 1%만 알트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 약간 시그니처 질문 같은 건데요 투자는 운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실력과 운이 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투자를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2005년 정도부터 투자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동아리 활동하면서부터 벌써 한 2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돈을 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실력이 좋으면 대신에 운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운이 결정을 하는데 좋은 운을 많이 만나려면 실력이 좋아야죠 결국엔 둘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실력이 좋다고 자만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투자할 때 리스크를 좀 잘 안 보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 정도 실력이면 저는 오래 살아남으면 운을 충분히 많이 만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면서 길게 보고 우리가 투자는 평생 하는 거잖아요 길게 길게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성정길님의 유튜브나 강의나 앞으로의 하반기 계획 있으신가요? 네 뭐 저는 고래동 공부와 성정길 채널을 통해서 돈이 먼저다라는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는 할 거고요 앞으로도 할 거고 강의하는 게 저는 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컨텐츠 보시면 늘 강의하거든요 직업이 강사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투자는 뭐 그냥 제가 계획한 대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가 너무 익사이팅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좀 지루해야 돈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되게 지루한데 이럴 때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팁을 많이 좀 얻어갈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출연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